야 얘부터 죽여 얘부터 펜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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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박이다 어떻게 Q가 이렇게 잡히지? 아 그니까 펌플러스 꼈어야 되는데 과연 아까 파카님과의 라이즈 대련으로 강해진 나 이길 수 있을까? 이 속에서 난 내 증오를 보았지 아 킬 가겠다 다음 Q 돌면 킬 가? 아 근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테리 있어서 솔킬 랩하쟈 아니야? 아 3단할텀 거리 안 준다 와따 하나 하자 와따 하나 하자 오 라인 관리하시네 아 다이브인가? 아니 거리 줏을 뭐냐 진짜로 어 이거 디나이 너무 심한데요 한 대 맞췄다 아 잠깐만 힐각 자피 아 여기 안 찍혔어 아 와 근데 CS 진짜 잘먹는다 아 진짜 아 개빡쳐 어 잡나? 아 잡았다 아 근데 진짜 병 엮였어 아니야 병 맞아 그냥 무빙부터 스킬샷까지 다 내가 완피했어 어 어 뭐야 걸어야 될 것 같아 나 못 막아 이거 굴러야 돼 아 이거 어떡해 아 이러면 또 내가 가야 되잖아 아 무색하고 그 걸든가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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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하 아 아 아 알 ㄷㄷ 야 얘부터 죽여 얘부터 펜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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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 아 이거 저희 둘 다 유틸이라서 딜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어? 잠시만 이거 라이저부터 잡자 이거 이거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아 탑 죽는다? 라이저 나왔다 빼야겠다 아 아 까비 굿 아 방금 Q 풀 해가지고 여기 내 Q가 여기서 날아가서 화약통 못 깨트렸어 끝나나? 가나?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못 끝내요 제발 안 된다고 나 망자 갈래 내가 핑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속이 너무 없어 라이저 난이 이속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유미가 지금 빌고한테 붙었거든요 나만 안 잘리면 된다 알즈 또 탑으로 돈다 암살칭 나오는데? 금방 차요 자크 자크 비에고 봐 비에고 간다 끝내자 끝내자 어 아 GG 10초 야 이거 무면 될게 이거 끝나나? 제발 아 아 텔 탔어요 야 바론이다 어 오 야 판단 너무 좋았는데 아 잠깐만 갈게 아 얘네 애니비아 테리 써가지고 지금 무서워한다 못 친다 못 친다 우리가 쳐 우리가 쳐 우리가 쳐 안 뺏길 자신 있어 안 뺏길 자신 있어? 가라 가라 안 될 것 같아 이거 다 나왔어 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영혼은 그대로다 어 탐 밀게 어 어 가죽해 가죽해 아 아 아 아 끝났다 끝났다 와 이걸 이겨네 고생했어 아이 고생했어 얘들아 너무 재밌었다 와 진짜 라인전 숨막혀 죽는 줄 알았잖아 오늘 유튜브가기 몇개나 나온거야 진짜 딜량 1등이야 나 딜량 1등 탑차이 치면 나 현피트로 모실거 같은데